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관오리 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올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15층 딜러 5개인 사람이 보는 극신 서포터 대 극특 서포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극특 서포터가 더 좋아 혹은 극신 서포터가 더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논란의 여지를 던지려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 먼저 밝힙니다 15층 딜러 5개를 키우는 유저가 극특은 이렇게 느끼고 극신은 이렇게 느껴요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니까 아 얘는 이렇게 느꼈구나 정도 가볍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시작할게요 로스터크에는 서포터가 현재 3클래스가 있죠 바드, 홀리나이트, 도화가 도화가는 제가 만난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화가는 배제하고 바드와 홀리나이트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극신 홀리나이트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홀리나이트는 스킬 쿨이 대체적으로 다 길고 스킬 하나하나에 서포팅 관련 버프들이 몰려있기에 극신으로 가신 홀리분들은 무한공증 받는 맛 그리고 단심까지 채용하시는 홀리나이트분들은 신성한 보호라는 스킬이 정말 자주 들어온다고 느껴요 여담으로 10레벨 홍염에 악세품질 진짜 높고 단심까지 쓰셨던 홀나분이랑 파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 정말 홀나님 남자새도 청혼할 뻔했어요 제가 키우는 클래스가 홀리나이트와 너무 잘 맞는 광기를 육성하고 있는데 와 무한신보가 들어오니까 응 쉴드, 응 쉴드 끝나면 피 회복이야 때리던가 하면서 무냥 무지성 한모 딜링을 할 수 있는 이 행복함 정말 홀나용님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바드로 넘어가 볼까요? 극신 바드분들은 볼 때마다 정말 굉장히 바쁘신 게 눈에 보여요 딜러들 포지션도 제각각인데 그거 따라다니면서 쉴드 주시고 낙인 유지하고 힐 넣어주시고 공증 넣어주고 정말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신 바드를 육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극신 바드분과 함께 가면 와 소리가 나와요 사실 힐을 주는 건 후속도 치고 쉴드는 서포터 분들이 패턴을 미리 캐치하고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상실 쉴드 유지라고 해도 보스가 패턴을 사용하기에 그 짧은 순간에 맞을 딜러 위치를 확인하고 포지셔닝이 제각각인 딜러들 사이에서 패턴을 맞을 것 같은 딜러에게 쉴드를 덮어준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집중하고 계시구나 하고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아 우리 바드님 고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부터는 진짜 웬만한 짤 패턴은 많이 무시하면서 딜을 우겨 넣더라고요 이렇게 무지성 딜링하면 바드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시지만 와 정말 흡수함이라고 뜨는 이 단어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와 우리 바드 진짜 엄청나구나 라는 걸 느껴요 거기에 극심 바드분들은 수연과 천상이 무한으로 들어오니까 악몽 세트를 채용하는 딜러를 운영할 때 만화 회복이 무한으로 유지되니까 만화 관리 안 하고 무지성 딜링 해도 끝말을 안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조금 여담을 추가하자면 레이드에서 바드 분들이 저랑 같이 패턴 맞고 날아갈 때 이 순간은 제가 아 바드님이 나한테 쉴드 덮어주고 같이 날아가는구나 하고 머쓱 조금 덜 맞아볼게요 하고 반성합니다 극트 콜리나이트 여러분들은 레이드에서 만나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극트 콜리나이트 분을 딱 한 번 특심 반반 주신 분들은 종종 만났었어요 극트 콜리나이트 분을 딱 한 번 만나봤기에 이렇다 저렇다 느끼기엔 솔직히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 콜리나이트의 특화 스탯은 극특으로 가기엔 강선희 형님의 손길이 한 번 필요한 부분 같다 정도라고 느꼈어요 자 그렇다면 극특 바드로 넘어가 볼까요 극특 바드가 신속 바드에 비해 딜량 몇 프로도 증가되고 뭐 힐 효율은 어떻고 이런 자세한 수치 설명은 패스하고 그냥 딜러로서 극특 바드와 만나면 느끼는 점 하나죠 3버블 용맹 딜뽕이 어마어마하다 이와는 별개로 딜찍이나 버스 컨텐츠를 할 때 극특 바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레이드를 클리어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컨트롤을 못하는 편이라 짤 패턴을 다 피하면서 딜을 우겨넣기가 힘들어서 적당한 짤 패턴에는 맞딜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잠깐잠깐 수연이 빌 때 짤 패턴을 맞으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극신이야 극특이야? 가 궁금하시겠죠 극신이 더 좋아요 혹은 극특이 더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로스트하크는 각 클래스별 직업 특색이 뚜렷하고 유물 세트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 각인에 따라서 또 플레이 스타일이 나뉘죠 그렇기에 어떤 클래스에 어떤 유물 장비 어떤 직업 각인을 채용했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를 뿐이고 또한 공대의 평균 레벨 때에 따라서 공대의 구성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른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레이드를 갈 때 체방이 정말 튼튼하고 혹은 한방 한방 딜 몰기 좋은 공대라면 극특 세팅을 선호할 거고 지속 딜러가 많고 체방이 낮은 직업이 많을 때는 당연히 신속 서포터 분들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남이 키우는 캐릭터를 비하하거나 욕하지는 말자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너 요즘 극신이 대세던데 극특이야? 날 먹 이런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 경험담을 조금 이야기 해보자면 저는 하브렐슈드 오르가문을 3주차 때까지도 극특 바드분들이랑 가면 생존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꼈는데 짤 패턴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제 나름 노하우가 쌓이니까 극특 바드분들이랑 갔을 때는 삼버블 용맹이요 하고 알려주시면 그때 딜보는 맛이 쏠쏠하고 극신 바드님들이랑 가면 쉴드 믿고 짤 패턴에 마티라는 맛이 있더라고요 극특도 우마이 하고 극신도 우마이 해요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즐겁게만 로스타카 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쳐봅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